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도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연기를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탁현민을 중용하고 계속해서 탁현민이 의전이다 행사다 이런 걸 기획하고 또 행사를 주도하는 걸 보면 그런 걸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동안 문재인의 연기력도 보통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치인들이 어린애를 안고 어린애를 또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것 이것도 일종의 이미지 본인에 대한 따뜻하고 애들에 대한 사랑 이미지 이런 것도 나타난다고 하고 또 얼굴을 낮춰서 어린이나 또는 노인에게 눈을 맞추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방금 들어온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또 쇼와 정치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올리는데 제목은 노무현 묘소서 허느낀 이재명 그러면서 다운피하고 참혹했던 순간 잊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의 참혹했던 순간은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수조차례 노무현 관련된 봉하마을을 방문한 정친도 많지만 이렇게 갑자기 선거를 한 30일 앞두고 참혹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허느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서 눈물을 보이면서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는데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연대기를 들을 때부터 고개를 숙였다가 하늘을 보는 등 슬픔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헌하와 분량을 한 뒤에 묘소로 이동한 이 후보는 너럭바위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며 소리 없이 허느꼈다고 합니다 너럭바위에 손을 올리고 고개 숙이고 소리 없이 허느꼈다 참배를 마친 뒤에 이재명은 즉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국민 여러분 다시 봉하에 왔다 이곳을 보면 언제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기 어렵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그냥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결국 운명과 역사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꿈이다 사람 사는 세상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정어나 갈등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세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세상 과거와 정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 정쟁입니다 정파다 간의 경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도구로서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3기 민주정부의 공과를 떠안고 잘못된 건 고치면서 잘한 것들은 성계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서 새로운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에 보면 우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 때 김부순 씨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김부순 씨에게 연락해서 아니, 비가 오는데 거기 왜 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가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이재명이 자기 아파트에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해 봉하마을 49제 때 가려고 하니까 그 비가 오는데 거기 왜 가?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너럭바위에 손을 올리고 눈물을 보이면서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 선거를 30일 앞두고 갑자기 참혹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눈물을 보인 이거야말로 뭔 그림이 그려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느냐 이게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다 이랬습니다 반칙과 특권, 지금 반칙과 특권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대장동은 어떠하며?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한우를 사먹고 초밥을 사먹고 샌드위치를 사먹고 과일을 사고 심지어 친척들 추석 때 제수용도 샀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수 그래서 제사용품도 사고 그렇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집안의 냉장고도 정리하고 욕조에 에르메스 화장품까지도 갖다 놓고 그걸 채워 넣도록 했다고 하면 이걸 누가 반칙과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사람 사는 세상에 올바른 일을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까?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일까? 한 6명, 7명 되는 대장동에 한 3억 5천만 원을 집어넣어서 6천억 정도를 이익을 받는 게 이게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일까? 너무나 이 말과 행동이 동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인형 세상을 과연 노무현이 꿈꿨을까?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정오나 갈등을 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에게 7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마치 몸종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지금 그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호텔, 저 호텔 전전건건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존중받고 정오나 갈등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입에서 꺼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세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힘을 길러야만 평화를 지키는데 그게 아니라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 적군의 미사일, 이미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전쟁을 하자란 말이냐 이런 발상을 가진 사람 평화를 외치다가 망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베트남이 그랬고 과거에 히틀러에서 침묵을 방해했던 소련도 소련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협정을 맺어놓고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고 평화를 향해 가는 세상 정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가는 세상에 여러분이 저를 도구로 써달라고 했는데 정쟁이 뭐냐? 바로 우리 진영 논리 우리 편이면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우리 편이면 전부 다 정의롭고 상대에 대해서는 억압과 탄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오늘 이 기사가 또 이 행사에 간 이재명 후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를 너무나 잘하고 있다 연기를 너무나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지금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가 아닙니까? 배모씨와 그리고 A씨라고 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을 자기 몸종처럼 부리고 있다는 이런 걸 행사하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